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 부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입을 해야 되느냐 끝날 때까지 다치지 마요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에는 매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꼭 건강하시겠습니다 이미 행복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쭉 이런 분위기 그대로 마지막 촬영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한 번 올라와 주시고요 자 파이팅 하고 할게요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